다양한 연기로 많은 사람을 울고 웃게 했던 김영애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영애는 생전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던 대단한 배우였기에 여전히 그녀를 그리워하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비난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김영애의 생전 큰 고통을 안겨준 이영돈 PD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비난을 받으며 이영돈은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조용히 지냈는데요. 이영돈 PD는 김영애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김영애 씨가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못 갔다며 뒤늦은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그동안 참고 참았다. 세월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지내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영상을 게재하며 선전 보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성왕의 역할만 3번을 맡으며 민비 전문 배우라고 알려진 김영애는 젊은 시절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눈에 띄는 미모 덕분에 제안받고 mbc 공채 3기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김영애는 아름다운 외모로 데뷔 후 무명 생활 없이 바로 스타가 되었는데요. 한창 잘 나가던 김영애는 1975년 유부남 음악가와 교제하다가 간통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대로 연예계에서 참정 은퇴할 것만 같았지만 당시 세상을 흔든 초대형 스캔들 박동명 사건이 터지며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연루되었는데요.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의 활동 중단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 김영애는 다시 한번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연예계 복귀를 한 김영애의 연기 인생은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비난하는 여론이 강했기에 연기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연보다는 여러 조연을 맡으면서 탄탄히 연기력을 쌓아 나갔다고 하는데요. 김영애는 높으신 분들 연기는 물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까지 역할을 가리지 않고 출중한 연기력을 뽐내며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인지 어느덧 김영애는 안방극장에서 주연으로 자리매김하여 입지를 탄탄하게 굳혀갔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연기와는 전혀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참토원이라는 황토팩 사업이었는데요. 남동생만 셋이나 되는 집안의 장녀로 늘 돈 때문에 겹치기 출연을 했던 것이 힘들었다고 밝힌 김영애는 돈 걱정 없이 연기를 하고 싶다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배우생활을 접으면서까지 사업에 몰두했는데요. 김영애는 홈쇼핑을 통해 1700억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고 전국은 황토품까지 일 정도로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때문에 한순간에 나락에 길을 걷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황토팩은 중금속 함유라는 보도를 했고 그 후 매출이 폭락하고 반품 요구가 쏟아져 김영애는 결국 사업을 접고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은 황토 고유의 성분이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하여 중금속 함유보도가 허위임이 밝혀졌는데요. 이미 허위 보도 하나에 완전히 사업이 망한 김영애는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최장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픈 것을 숨기면서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노력하던 김영애였지만 그녀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심하게 힘들어 했습니다. 김영애의 아들은 훗날 해당 사건을 두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어도 듣지 않았다. 억울함도 있으셨을 것이다 라고 전하며 눈시울을 불키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김영애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이영돈에게 있지 않으냐며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영돈은 끝까지 허위 보도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다가 오랫동안 논란이 일자 형식적인 사과를 하면서 세간의 미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접고 다시 연기를 시작한 김영애는 2015년 부탁해 엄마에 출연하던 도중 건강 악화를 이유로 돌연 하차하게 됩니다. 최장암이 더 심각해졌던 것인데요. 그래도 그 이후에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로 복귀하며 김영애의 건강을 걱정했던 많은 사람을 안심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 촬영 전에 또다시 모습을 보이지 않아 걱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실 김영애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를 강행했던 것이었는데요.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촬영 도중에도 병원 외출증을 끊어가면서까지 촬영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의료진은 김영애의 건강을 걱정해 촬영을 만류했는데요. 김영애는 드라마 촬영에 지장이 생길까봐 끝까지 촬영에 성실하게 임하며 하차하는 순간에도 최장암 투병 사실에 대한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연기에 대한 진심으로 임했던 배우 김영애. 그녀는 드라마 하차 후 마지막에 대해 준비를 했다는데요. 영정 사진과 한복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묵묵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다 지난 2017년 4월 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양한 연기로 많은 사람을 울고 웃게 했던 김영애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비난은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김영애의 생전 큰 고통을 안겨준 이영돈 피디에게로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비난을 받으며 이영돈은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조용히 지냈는데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그동안 참고 참았다. 세월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지내왔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자신이 비난을 받아왔다며 불쾌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영돈 피디는 김영애의 황토팩 사업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시중에 판매되는 전제품에 대해 중금속 테스트를 두 차례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방송했을 뿐 김영애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불쾌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명예와 인격을 모독한 악플러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황토팩 사업뿐 아니라 대왕 카스텔라, 그리교거트 등 많은 허위 선동과 조작방송 논란의 중심이었던 그를 응원하는 사람보다 분개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한편 다행히 이영돈은 김영애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뒤늦은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고인이 받았던 고통을 느끼며 오랫동안 사과하고 싶었다. 늦은 걸 알지만 김영애 씨께 사과하고 싶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영돈은 고인을 떠올리며 김영애 씨가 돌아가셨을 때 너 문상 안 가냐 등의 댓글을 본 적이 있다.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젠가는 사과해야 하는데 생각했는데 이렇게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고발 프로그램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과거 몸 담았던 프로그램을 거론하며 그것이 알고 싶다. 추정 60분, 소비자 고발, 먹거리 엑스파일 등을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건 일반화의 오류였다. 한 곳을 고발하면 동종업계 식당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때 그랬다. 잘못한 사람과 잘못을 분리하는 게 어려웠던 문제로도 매번 괴로웠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돈의 해명에도 사람들은 연기 인생을 포기할 만큼 사업에 사활을 걸었던 김영애의 인생을 송두리째 아사같지 않았느냐며 비난했는데요. 그런 비난 여론이 아직도 이어져 오기에 이영돈은 개인 유튜브 채널로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영돈도 김영애를 저격하고 한 방송은 아니었겠지만 시기상 김영애가 가장 큰 황토팩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온통 뒤집어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악행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되돌아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눈물이었기에 이영돈도 나름의 고민이 참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조작방송이라는 여론은 자신만이 그 정답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악인이 그렇게 시기가 맞물려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요. 참 안타깝기만 한 상황입니다. 하늘의 별이 된 김영애는 생전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작품에 지장이 가지 않게 치료보다는 연기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통증을 참으려 허리에 끈까지 조여매고 연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든 맡겨진 바에 성실하게 임하려 했던 그녀가 언론의 허위 보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어 눈물만 날 따름입니다. 하늘에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 없이 행복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